어서오세요. 3분 요약 살롱이에요. 오늘은 SBS 드라마 Again My Life 3, 4화를 요약해볼게요. 지난 2화에서는 술 취한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전 삶에서 그를 죽인 깡패를 만나며 끝이 났는데 3화에서 남자는 이 악몽에서 깨어나요. 이 악몽 때문에 남자는 이전 삶보다 더 빨리 격투기를 시작하고 이전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해져요. 그러던 중 같은 법대에 다니던 1등 동창이 집이 망해서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녀가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. 그래서 이 동창을 도우려 남자는 경매장을 들아들다가 경매의 신인 한 할아버지와 인연이 닿게 돼요. 남자는 할아버지의 테스트를 거쳐 그의 제자가 되고 많은 부동산 비법을 배워요. 그리고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1등 동창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그녀가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요. 그러던 중 남자는 법대의 한 비밀클럽에 스카우트돼요. 이곳에서 남자는 자신을 살해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재개발을 이유로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거의 몰수할 거란 정보를 들어요. 남자는 이를 할아버지에게 알리며 어찌 대처해야 할지 조언하는데 이는 이전 삶에서 할아버지가 이 사건을 비관하여 자살했음을 남자가 알았기에 한 조언이었어요. 어쨌든 이 대처로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지키게 돼요. 이에 할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전 재산 천억이 된 통장을 남자에게 넘겨줘요. 사화에서는 남자가 대학교에 강연하러 온 국회의원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국회의원의 수행원을 보고 경학해요. 그녀가 바로 남자에게 이번 삶의 목숨을 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. 이때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는데 그녀는 남자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아리송한 반응을 보여요. 그러던 중 남자는 복학생 동기로부터 앱 개발자라는 친구 한 명을 소개받아요. 그는 이전 삶에서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을 개발하지만 대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다가 모든 걸 잃고 미국으로 떠난 천재 개발자였어요. 그는 이번 삶에서도 이전과 똑같은 일을 겪을 뻔하지만 복학생과 남자의 도움으로 모든 걸 빼앗길 위기를 모면해요. 이 과정에서 남자는 컴공과 동기의 도움도 받아요. 남자는 우연히 그녀가 재벌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녀 아버지의 회사가 국회의원의 비자금 창고이지만 왠지 동기는 그 국회의원을 싫어한다는 게 아이러니에요. 이 때문에 남자는 그녀가 앞으로 자기 편이 되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. 또 놀라운 사실은 이번 일에 개발자를 플루토란 가명으로 도운 사람이 국회의원의 수행원이자 남자에게 이번 삶의 목숨을 준 여인이란 것이에요. 남자는 우연히 플루토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다른 이름이란 걸 알게 돼요. 여하튼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앞으로 세상을 바꿀 이 앱의 투자에요. 이렇게 남자는 이전 삶에서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에게 당한 주변인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5호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운명을 바꾸면서 4화가 끝나요. 다음은 5화부터 요약해 볼게요. 살롱에서 만나요.